14 15 버튼 누르는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 10초 전 와 이거 엄청 빠릅니다 이제는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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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5 15 16 16 15 16 15 16 15 16 16 10초, 10초 10초, 10초 와 와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 긴장된다 제일 싫어하는거에요 1라운드 한대도 이렇게 하시는게 힘드신데 아 근데 페이스가 달라요 1라운드만 하는 페이스랑 4라운드를 가져가는 페이스랑 저는 단거리 달리기라는거죠 레디 부탁드려요 1분 해주세요 예 아 10초 10초 이거죠 네 맞습니다 3,2,1 굿 아 빠르다 와 빠르다 파이팅 3초 속도 저보다 한 200정도 더 빨라요 그냥 올려도 돼요 3 4 5 6 7 8 9 10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네비 세동 하나 회리 네비 네비땐 네비 컨벅 셋 제일 파이팅! 대다섯 개죠? 네 열 둘 열 둘 열 둘 열 셋 셋 한 개 더 한 개 나이스 나이스 조금 천천히 제가 이기고 싶어서 잡아야 돼 자 빨리 잡으세요 일단 잡으면 앉아 앉아 노래 화내면 안좋아 한 개 둘 정도 앉으세요 셋 넷 넷 넷 풀스코스로 하이팅을 하면 돼 열 개가 여섯 개만 더 하면 돼 완전히 하나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 열 바로 시작 여쭤 쓸게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힘내요 일곱 손 더 힘차게 여덟 아홉 열 손 더 세게 열하나 열둘 열 세 열 세 열 넷 열 다섯 3분 16초 3분 16초 3분 16초 1분차에 갔습니다 1분차에 갔습니다 1분차에 100초 되게 잘하신거에요 엄청 잘하신거에요 아 진짜요 거의 지금 기본 제가 말한 저랑 같은 조건으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잘한거에요 이거 아 자세가 어렵다 저거는 네 아마 그냥 조금 누워 쉬는 게 괜찮을거에요 아 아니아니 아 그냥 다행이다 아니 회복이 됐나 빠르니까 다행이다 아 아 회복 되네요 만약에 숨 참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아니요 회복 다 됐는데 회복 다 됐으면 또 저희 한번 다른거 체험 아니 원래 방송은 딱 1시간입니다 이렇게 보통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원래는 이제 쉬시는 동안 같이 스트레칭하고 이런식으로 근데는 진행방식이라서 오늘 또 1시간 수업 체험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같이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일단 운동 좀 짧게 일단 1시간 정도 했는데 원래 운동은 딱 1시간이 적당합니다 아니죠 1시간도 아니에요 10분 준비운동 40분 운동 10분 정리운동 제일 깔끔한 운동이죠 네 오늘 우리 고생해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운동은 재밌게 하는거 그래서 부담없이 제가 계속 거폭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한테 맞는대로 하면 되지 뭐 남이 이만큼 잘하기 때문에 나도 저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다 라고 시작하지 마시고 네 혼자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린 것처럼 혼자서라도 집에서 하시고 운동이란거에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김현승 코치였습니다 어 우리 코치님 아 크로스피치라는게 일단 뭐 사람들이 이제 관절에 안좋은 운동이다 무식한 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운동 많이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많이 이제 활성화됐어요 음 활성화됐어요 오늘 제가 몸소 한번 느껴봐야만 오늘 또 같이 하고 누가 여기 추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 또 선생님하고 약속 한번 잡아가지고 게스트 뵙고 한번 그때는 제가 더 재밌게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운동 여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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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래 몸무게가 몇 킬로였죠 78.700이었습니다 107.7이었죠 107.7이었죠 아 예 107.7 107.7 자 지금 보겠습니다 과연 오 400g 빠졌네요 오 와 5.1 고맙습니다 4.1 다시 새길 희망을